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곧 생일이어서 제가 또 직접 챙겨줘야죠. 욕구 끓으려고? 네, 왜. 네, 왜. 엄마야, 악해지 마. 아이고, 좋아. 어, 들기 좀 쎄 건데? 그리고 그게...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믿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을 것 같아. 믿어, 믿어. 미팅. 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불란다 불란다 불란다. 아니야, 물을 좀 넣어야지. 아니야, 믿어. 믿어, 믿어, 믿어. ias에 경고를 올렸어요? 방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근데 그림 그려줬잖아. 어? 그림? 러브 피스. 아니,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데 그때. 한 번 놀러오세요, 노연동에 작업실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너도 끄림 그리고 싶으면 뭐... 또 너무 많이 물물기 사람 정체를 줘야 되니까. 그럼 나를 끓이지 마. 나 아무래도 안 했어요. 미안해. 옛날에... 여기서 가족들이랑 레시카라 대판 싸웠었는데. 동생이랑. 우리 추억의 파이트 존이. 아, 청주. 청주. 고향이 청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청주에서 컸어요, 제가. 맨날 서울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맨날 왔는데, 맨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곧 생일이어서 제가 또 직접 챙겨줘야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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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너무나 닮아서 겁이 나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디야? 어, 맞아. 결승 날. 내가 네가 키워봐라. 누구도 못 따라해. 아무도 못 따라해. 나는 걱정을 하들들 말아. 응, 그래. 그러니까 남자만이 되게 다른 거 같아. 어머니랑 거의 언니처럼. 그러니까요. 재활하죠.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와. 어머. 어머니예요? 많이 들고 와. 왜 목소리가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은데 말투도 똑같아요. 좋았다. 가게 왔지.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와? 호이. 엄마 왔다, 너네 엄마. 호이. 이리 와봐. 호이. 어휴. 쟤는 매번 나를 이렇게 왜 거질도 거질도 않는 거야, 저거? 가끔 보니까 그러지. 맞아. 맞아. 진짜 한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 신문 진짜 많아요. 왜요? 이야. 역시. 아이고. 왜 아니겠어. 역시 우리 허재 회원님 사진으로 가득하네요. 어머. 야, 언니다, 언니. 어머, 저런 것도 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저거 찍어야 돼. 저거 다 찍어야 돼. 우와, 저게 진짜 있었구나. 웬일이야. 저 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 때 이제 1등을 맞췄어요. 저 뒤에 제1의 청소년 동아리 경지인데. 다 2배를 뭘 받았네. 그러니까요. 열심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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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세상에. 호이야, 그러면 안 돼. 밀당하네, 밀당. 또 도망가. 엄마, 추루 줘봐, 추루. 추루를 줘봐, 추루. 호이, 간식? 추루 줘봐. 호이, 간식? 오, 추워라. 개냥이네, 개냥이. 됐어. 호이, 기다려. 호이, 손. 호이, 일어나. 배고프지? 어, 엄마. 응. 나 뭐 해줄 거야? 늘상 해주는 거 갈비찜이랑 잡채랑. 쟤 좋아하거든요. 갈비찜이랑 잡채 했어? 응. 근데 있잖아. 응. 근데 준비가 조금 덜 됐어. 해 거야, 아직. 그럼 같이 하자. 좋아. 왜냐면. 왜? 너도 엄마 뭐 해주려고. 어이구. 엄마 이제 생일이잖아. 엄마의 엄마 출산 기념. 외할머니 출산 기념. 그렇지. 외할머니 출산 기념. 엊그저께 갔다 왔어, 미리. 아, 외할머니한테 갔다 왔어? 응. 어떠셔? 이제 갈 수 있어, 근데? 아니야. 그냥 창문 사이로 그냥 보고. 아, 진짜? 펑펑 울고 왔지. 그럼 아예 못 만나? 외할머니가 요양본에 계시는데. 손도 못 잡아 보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어떡해,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밖에서 그냥 보고. 너무 속상했어. 눈물 나지. 엄마 건강해. 우리 하늘 어릴 때 잘 키워주셨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다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외할머니가 많이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계속 많이 키워주셨어.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라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걸 해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사왔다. 뭐야, 미역국 하려고? 황태 미역국을 제가 해 드리려고. 어릴 때 이제 소고기 미역국보다 저는 황태 미역국을 먹었던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미역국 끓이려고? 네, 우리. 네, 우리. 엄마가 약해진 만큼. 아이고, 좋은가. 아이고, 착해라. 엄마가 애교가 진짜 많았어. 원래 저러셨어.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동생도 그렇고 다 이제 애교가 되게 많아요. 난 우리 엄마들은 뛰어나갈 것 같아. 현무야. 어휴. 어딜 와나 저 말투로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 너무 좋겠다. 친구들한테도. 네. 엄마한테 잘 먹구나. 황태를 엄마가 알려주지 않은 비법이 하나 더 있어. 황태를 노릇노릇하게. 원래 했던 레시피 말고 좀 다르게 조금 저도 해봤어요. 어제 회원님이 또 요일을 잘하니까. 또 엄마한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안 가르쳐줘도 잘하더구만. 그럼. 엄마 딸인데. 들기름 세건데. 그리고 그게.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다 말라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물이 있었어. 어? 폭발할 것 같은데? 잠깐만. 왜왜왜. 무슨 일이야. 아니 벌써 이러고 어떻게 해. 조심해. 너 그러다 딘다. 아니니까 벌써 이제. 엄마 미역국 끓여준다 그러다가. 아니야. 엄마 딱 믿어. 나야.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믿어, 믿어. 미역을 저렇게 넣어요? 아니 연기 왜 이렇게 많이 나? 괜찮아. 튀김, 튀김. 튀김 아니야? 미역, 튀김 아니야? 미역, 튀김 아니야?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풀란다. 풀란다. 아니야. 물을 좀 넣어야지. 아니야. 믿어, 믿어, 믿어. 그럼 된다니까. 다. 에이, 아니야. 연기, 연기 봐봐. 요리 잘하면 돼요, 이제. 원래 이게 꼭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드라이 아이스 아니야? 진짜? 괜찮은 거예요? 됐어. 거 봐, 믿으라고 했지? 저 밑에 내비바닥 탔다. 에이,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정말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불을 좀 줄여줄 법도 한데. 여보세요? 불을 꺼줄다든지? 예, 예. 전혀 안 들으시네요. 그렇지. 내 말 안 들어주지, 우리 엄마. 아, 있어요. 하재 경보가 울렸어요? 응. 하재 경보가 울렸어요? 하재 경보가 울렸어요? 지금 요리하는데 연기가 좀 나서 그랬나 본데? 예. 예. 그 정도로 심했어? 예, 알겠습니다. 봐, 여기 연기 꺼쳤잖아. 야, 불 날 일은 절대 없겠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센서 예민하네. 제가 미역을 먼저 볶으려면 중불에 원래 해야 되거든요. 약불이 중불에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센불로 해놓은 거예요. 거의 막 스테이크 올린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센불에다가 해버려서. 그래서 저지경이 났어요. 저지경이 났어요. 어? 거의 6인분, 6인분 수준인데 이거? 괜찮아? 뭐 6인분이면 어때? 오, 한켓 들어간다. 내가 손이 큰데 엄마를... 한켓 왔네. 아, 뭐 잔치예요? 이거 어머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역지옥이다, 미역지옥이야. 이거 먹기 싫어도 아까워서 계속 드신다, 이거. 미역지옥. 지금 담을까? 어.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반찬을 예쁘게 담아? 근데 어차피 내가 먹는 것도 그냥 이대로 먹으면 안 돼? 안 돼. 예쁘게 담아. 우와, 저랑 똑같아요. 엄마들 잔소리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엄마 너무 피곤해, 정말. 피곤하지 않아. 그냥 이거 반찬통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그러라고 뚜껑이 있는 거잖아. 엄마가 늘 그랬잖아. 내가 나를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가 예쁘게 담아놓은 거라. 되게 좋은 얘기다. 저거 진짜 맞는 말씀이다. 대박. 저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완전 반대거든, 그냥. 물에 한 번 헹궜다가 다음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설거지 안 만들라고. 물에 헹군다고? 아뇨, 아뇨. 여러 맛이 나지 않디?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저건 국민 그릇인가 봐, 국민 그릇. 집마다 다 있어, 저거. 피 회원님 집에서도 본 거하고. 나 우리 집에도 있어, 저거. 국룰이야, 국룰. 그렇게 하면 먹기가 좋잖아. 맛있어 보이잖아. 이게 시각적인 맛이 있잖아. 그다음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버무리, 버무리. 나는 식물성 물질이니까 많이 넣어 줘. 어머나, 잡채 진짜 잘하세요. 잡채는 집밥 잡채가 최고인 것 같아. 맞아요. 그렇지? 우리 또 건대기 파잖아, 그렇지? 건대기 많이. 감독님 더 파야지. 건대기가. 피 맑아지겠다. 아니, 관객의 대체를 맞춰야 하니까. 쌀이다, 쌀. 피 엄청 맑아지겠어. 이야. 맛있겠다, 엄마 봐. 진짜 맛있네. 아니면 오늘 잔치야? 그럼 잔치지. 우리 한이가 왔는데. 아, 저거, 저거. 안주시오. 알았시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역국 뭐 좀 드셔보시오. 아, 예. 맛있어 어떨까요? 맛있잖아. 고소해. 태워서 꺼먹고먹하네요. 고소해지겠다. 맛있네. 찜찜하면서. 어우, 잡채. 너무 좋아. 맛은. 엄마 잡채. 윤기 벗어. 제너리 집밥이다. 또 먹고 싶다. 다른 데도 먹을 수가 없어. 뭔가 이렇게 되게 영양가가 그래도 고루고루 된 걸 먹는 걸 보니까 되게 내가 기쁘네요. 아니면 맨날 초장에다 싸먹고. 그렇지. 사실 그 김치찜도 나트륨이 너무 많았어. 정말. 뭔가 동글동글 귀여워졌다. 살이 쳐서 그런가? 응. 내가 좀 살 좀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어머니 저도요. 무슨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밥을 덜 먹어야지. 그리고 조금 폈다가 더 퍼먹어. 저도요 어머니. 저도요. 운동을 해 운동.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살 빼는 운동을 해야지. 등산은 뭐 무릎 꼬뱅이 아파서 이제 못 가고. 무릎 꼬뱅이 엄마. 무릎 꼬뱅이? 아휴 진짜 엄마는 희한이 신기해. 꼬뱅이 그것도 뭐 있었지? 이상한 걸 엄마 되게 많이 했는데? 개 좋아. 배웠어. 개 좋아. 엄청 좋은 거 개 좋아. 그런데 라니가 가르쳐줬지. 킹바다 뭔지 알아. 킹바다. 킹바다? 킹바다. 킹바다. 나도 안 젊은데. 뭐야? 호이가 봐.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열받아 봐 이거잖아. 귀여워서 열받아 짜증 나. 귀여워서 킹바다 이래. 약간 그런 거. 왕바다? 최고로 열받는다고? 그런 거야. 키카노보. 키카노보. 몰라요. 기지개. 힌트, 힌트. 사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뭐야? 아니야. 아니 있어. 나도 만들래 그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SNS에 뭐 올리고. 오늘은 기카노보 아니면. 오늘은 기카노보. 기카까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기본 카메라. 기본 카메라. 기본 카메라. 아 노보정. 아 노보정. 어 맞아 맞아 맞아. 기본 카메라 노보정. 이거 유행할 것 같아. 저예요. 제가 만들었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릴때 춤 왜 근데 그만뒀어? 키가 작아서. 무용하셨어요 어머니? 어릴 때가 아니라. 어머니도 춤. 엄마가 애기 때부터 고2 때까지 무용을 계속하셔가지고. 저보다 지금 다리 스트레칭이 더 잘 됐어요. 그래. 어머. 커서. 엄마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엄마 커서. 전통 무용 쪽이니까. 손은 나오지만 동작 자체가 나가보니까. 무쳐버려 큰 애들한테. 그 뜬금없이 식품과를 간 거지. 허재 회원님 끼가 그냥 엄마한테 물려받았거든요. 모든 게 말투부터 뭐. 엄마 너무 잘 먹었어. 내일 모레지? 내가 또 집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 중요한 시간이네요. 선물 갖고 왔지. 미역국. 아니야 미역국 말고.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내가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챙겨왔지. 뭐야? 건강 잘 챙기라고. 지었어. 눈물 나는데. 감동인데. 거짓말 듣지 마. 영혼이 없어. 진짜. 삐리삐리. 울지 않을 뿐이야. 봐 봐. 진짜 이거 옛날 생각나냐. 엄마 엄마. 오케이. 어이. 뭐야 뭐야 뭐야. 농담하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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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통과한ник원이. 어떻게 하면 좋아. RayLee. 이거 box하면서 크고만. 돈이 보약이다. 돈이 보약이야.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이즄보약. 내 사랑을 나는. 이거 너무 아이디어다. 저렇게 나오는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고데기로 제가 이렇게 열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밀고 우리 엄마가 오늘 이 방송 안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빅 이벤트다. 아니 왜 보약일 때는 그렇게까지 안 좋아했던 거 같은데. 흰 손이 달라지셨다. 보약놈 살이 더 찌잖아. 그래 보약 같은 자식이 맞지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좋다. 저거는 이제 제가 썼어요. 좋다 좋다. 원래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라고. 좋아하셔. 아직도 좋아하시나. 아 진짜. 그래 나이가 있으니까 보약도 이제 챙겨 먹을 때 됐다 생각은 했는데. 의외의 내용물이 나오고 나니까 정말 속이 다 보였네요. 센스쟁이 우리 딸. 그 알아? 작년에 내가 뭐 선물했는지 알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림 그려줬잖아. 그림? 슈퍼전이죠. 네. 러브 피스. 아니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때 취미 삼아서 했다가. 대충 이렇게 했는데. 또 유아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또 이게 또 방법이 또 그리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 유아는 전문가 아니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그죠? 노연동에 작업실 있으니까. 아 진짜요? 그럼 진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저 또 학원 선생님이 한 4년 돼가지고. 우와. 내가 우리 저기 입시 톤으로 말고. 취미반. 취미반처럼. 취미반톤으로. 아 톤이 또 있네요 다. 그래 너도 그림 그리고 싶으면 뭐. 또 너무 많이 묻는 게 사람. 정체를 저거 되니까. 그냥 나를 그리지 마. 나 아무도 안 했어요. 아 미안해. 설마 올까봐 그냥. 설마. 다들 바쁘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이거. 아우. 이거. 라니도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봐봐. 아 저거. 뭐야. 3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죄송하여라 애공. 마음 같아서는 진짜 진짜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 불연혈을 용서하소서. 어머. 저 이모티콘 뭐예요? 대박. 저 때 약간 인소 유행. 인소가 유행할 때라서. 앞으로 공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춤춰서. 이 세상 최고의 댄서가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긴 했어요. 뭔가. 엄마 나 믿어.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제 그 뱉은 말에 좀 최선을.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때 속을 엄청 썩었었는데. 소리. 엄마 한마디 하면 너 두마디 하고. 엄마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면 너 한 톤 더 올려서 따졌고. 응. 그때 생각에 난 진짜 친구랑 싸우듯이 엄마랑 싸웠던 것 같아. 내 기억에도. 친구랑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봐. 이제 이게 이거는 그 이듬해 4년 7월 14일입니다.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들어?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들어?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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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까지 보던 말던 말로 맘대로 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알면서도 실수하는데 난 모르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mp3 안 사주겠다는 건 또 뭔데? 그런 말 없었으면서. 진작에 말을 하지.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침에는 또 왜 함께 왔어? 시사해. 일취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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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others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